여러분들과 약속했던 KKST 팝업스토어와 플리마켓 수익금과 제 개인사비를 더해서 오늘 기부하러 왔습니다. 기부금액이 얼마냐면 짜잔! 3천만원이에요. 플리마켓 수익금 2천만원과 제 개인사비 1천만원을 더해서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매년 기부를 하지만 영상을 안 찍었어요. 왜냐면 영상 찍는 거 자체가 제 스스로 살짝 부끄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저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곳에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이 기부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번에 기부할 곳은 최근에 하람이와 하랑이 소식을 들었어요. 그래서 하람이와 하랑이에게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고요. 보다시피 푸르메 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과 재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풀리마켓 수익금 3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. 하랑이 하랑이 쌍둥이 아이고요. 보행이 안 되는 아이들이었어요.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버릴 수 있게 됐거든요. 저희 쪽에 주신 기금은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료비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병명을 가지고 오셨죠? 뇌병변상의 아동이어서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받는데 역시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네요. 재활치료 자체가 본인부담금이 조금 많이 있는 치료들이 있는데 1회에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까지 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어머님이 부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지원금을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쌍둥이다 보니까 비용이 또 두 개 더 들어갈 수 있고 지원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도 있나요? 네 그럼요. 지금 아이들 보시면 어머님이 업고 다니셨는데 치료를 꾸준히 받아서 기부를 도움받지만 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아이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. 오 그럼 엄청 희망이 될 수 있겠네요. 좋은 곳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자분들이랑 또 좋은 행사 있으면 또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기부를 마쳤습니다. 앞으로도 KKST 수익금이나 플리마켄 수익금 일부를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기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부예요. 그래서 제 이름 빼고 구독자 이름으로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좋은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구요. 여러분 좋은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